세종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52.7%에서 최대 70.4%까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세종시의 현재까지 신고된 9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342건으로 직전 월인 8월 335건에 비해 약 2%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세종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10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38만 5932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20대, 30대는 감소하고 있고 10대와 4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세대수는 16만 479세대이며 2027년까지 공급량은 2023년 2887호, 2024년 3833호, 2025년 1035호, 2026년 301호입니다. 자 그럼 세종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보람동 호려울 1단지 대박노블랜드, 2017년 10월 사용승인된 총 12개동 1,002세대 최고층 29층 아파트의 25평 B타입으로 2020년 11월 최고가 8억 4,500만원에서 2023년 2월에 4억 4,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4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2.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8월 18일에 거래된 4억 9천만원입니다. 보람동 호려울 1단지 대박노블랜드 25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원 초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4억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9천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 6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원에서 6억 8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7에서 51% 수준입니다. 하락률 6위 고운동 가락 7단지 프라디오 2015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572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33평 A타입으로 2020년 12월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2022년 12월에 4억 5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4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8월 30일에 거래된 4억 7천 3백만원입니다. 고운동 가락 7단지 프라디오 33평 A타입 아파트의 2020년 평균 거래가는 5억원 초반에서 6억원 후반으로 2022년 12월 최저가 4억원은 2020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7천 3백만원은 2020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2천 7백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6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3에서 44% 수준입니다. 하락률 5위 새롬동 새뜸 10단지 더샤피스테이트 2017년 4월 사용 승인된 총 13개동 1027세대 최고층 29층 아파트의 26평 A타입으로 2020년 12월 최고가 8억 2천만원에서 2022년 11월에 4억 6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6.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8월 30일에 거래된 5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새롬동 새뜸 10단지 더샤피스테이트 26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원 중반으로 2022년 11월 최저가 3억 6천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8천 5백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억 3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6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8에서 39% 수준입니다. 하락률 4위 방곡동 수루베 1단지 캐슬 파밀리에 디아트 2019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7개동 1111세대 최고층 29층 아파트의 39평 B타입으로 2021년 3월 최고가 15억원에서 2022년 11월에 8억 5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6.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9월 8일에 거래된 9억 5천만원입니다. 방곡동 수루베 1단지 캐슬 파밀리에 디아트 39평 B타입 아파트의 2017년 평균 거래가는 3억원 중반에서 6억원 중반으로 2022년 11월 최저가 6억 5천만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9억 5천만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억 3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9억원에서 12억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4에서 37% 수준입니다. 하락률 3위 한솔동 천마을 6단지 헬스테이트 2012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17개동 1388세대 최고층 29층 아파트의 33평 D타입으로 2020년 11월 최고가 7억 3천만원에서 2023년 1월에 4억 3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3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2일에 거래된 5억 2천만원입니다. 한솔동 천마을 6단지 헬스테이트 33평 D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원 후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3억원은 3억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2천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 4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7천 5백만원에서 7억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8에서 41% 수준입니다. 하락률 2위 소담동 세센팔단지 헬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주상복합 2020년 10월 사용승인된 총 3개동 330세대 최고층 48층 아파트의 39평 B타입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14억 9천 5백만원에서 2022년 11월에 8억 9천 5백만원 떨어진 최저가 6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9.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2월 26일에 거래된 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소담동 세센팔단지 헬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주상복합 39평 B타입 아파트의 2021년 이후 평균 거래가는 8억원대로 2022년 11월 최저가 6억원은 2021년 이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 5천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8억 8천 5백만원은 2021년 이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에서 13억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3에서 34% 수준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고운동 가락 6단지 프라디움 2015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14개동 887세대 최고층 29층 아파트의 25평 A타입으로 2021년 1월 최고가 6억 4천만원에서 2021년 12월에 4억 5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70.4%로 엄청나게 폭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계약 취소권을 제외하고 2023년 9월 12일에 거래된 3억 9천만원입니다. 고운동 가락 6단지 프라디움 25평 A타입 아파트의 2020년 평균 거래가는 3억원 초반에서 5억원 후반으로 2021년 12월 최저가 1억 9천만원은 2020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 6천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억 9천만원은 2020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6천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4천 5백만원에서 5억 1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7에서 49% 수준입니다. 이상 세종시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52.7%에서 최대 70.4%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